1. 2. 2. 3. 3. 4. 4. 5. 5. 6. 8. 9. 10. 10. 11. 13. 14. 15. 15. 16. 15. 16. 16. 17. 18. 17. 24. 27. 22. 24. 이곳은 타인으로 마주치고, 이곳은 다른 곳으로 마주치고, 그곳은 이동으로 마주치고, 이곳은 이동 중에서 마주치고, 갈방에 있는 곳에 이동을 지켜주세요. 이동이 능력이 생긴 시간, 그곳은 이곳에 있는 곳이 있어요. 이곳은 보다 나간 곳이 있어서, 이동이 마음에 들었어요. 이쁘다 achi 가라, 이겨 오케이 구독과 좋아요 구독과 좋아요 여러분 안녕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가면 cie 그지 애교 한글자막 by 한효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